박석필을 올라서서 좌우를 바라보지 산도 보듯이 사지요 물도 보듯이 다만은 물이야 그 물이 있겠느냐 광할로야 자리들이야 오잣끼도 안부싸우고 거울냐 통짐 소망을 바라보니 춘향과 나와 둘로 서로 뻑뻑떨고 가느니 못 가느니 우두를 못이오 선은사 정성수리에 이듯들이로구나 공무원나는 서로 우선이 일략듯하나 방어지들아 진마독밥을 진거라 천지역 전지가 처우고 거이저 품별할지 저희들이로구나 하르가다 하항도 거우니 선이 역주을 모아섰다 무난허그난허사 뚫은 곳이들 명일사 행엇 겨차허고 관전의리시라 분복하시고 춘향집을 찾아가 문전의들어서 동경을 보니 이때야 춘향어머는 왈르타를 묻고 두순합장으로 꿇고 왔뇨 미란이다 천재재생이로 바울 성실 가을 둥미를 그곳에 가을 성실